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. 오늘은 구분등과 거북목에 도움되는 3가지 동작 알려드릴게요. 호흡과 함께 천천히 따라해보세요. 그럼 바로 스트레칭하러 가볼까요? 고고! 모자를 뒤로 놓고 앉아주세요. 손 머리 위로 올리면서 써클 그려볼게요.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갈 때 시선도 같이 천장을 바라봐주세요. 이번에는 반대로 써클 그려볼게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손 머리 위로 올리면서 써클 그대로 가슴 앞에서 긴그라미 손을 뒤로 멀리 보내며 트위스트 할게요. 의자를 미며 더 트위스트 해볼게요. 반대쪽도 트위스트 그대로 가슴 앞에서 긴그라미 시원하게 가슴을 열어보세요. 반대쪽도 트위스트 해볼게요. 말려있는 어깨가 시원하게 펴지는 거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굽은 등을 쭉 편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할게요. 공격을 그려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일하다가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목과 어깨가 뻐근할 때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구독,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 테라피 하세요 안녕